피픈 스퀘어 치닌 디핑 G형은 사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풀업, 레그레이즈, 컨버티드 로우, 비쇼업 등 다양한 운동이 가능합니다. 남자 3명이 매달려도 끝도 없을 정도로 최대하중 150kg의 경고한 제품입니다. 푹신한 팔꿈치 쿠션이 있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두개의 조절 스크류로 높이 조절을 함으로써 안전성은 물론 사용자의 키에 맞춰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어깨깡패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싶지만 턱걸이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풀업 밴드를 사용하면 누구든 턱걸이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. 피픈 스퀘어 치닌 디핑 G형 운동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 또는 피픈 유튜브에서 더 많은 운동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피픈 스퀘어 치닌 디핑 G형 운동법을 알고 싶습니다. 피픈 스퀘어 치닌 디핑 G형 운동법법을 알고 있는 강좌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.